시골에서 성행한다는 일명 티켓 다방 문화 과연 읍다니 다방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직접 여성이 되어 직접 이렇게 감쪽같이 여성이 되어 자민 취업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모습부 대정읍 하무리로 가보았습니다 신문에서 유물지점을 대놓고 광고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혹시 아가씨 구해요? 네 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 네네 좋은 커피 드릴 거 녹차로 부탁합니다 네 녹차 부탁합니다 아 녹차 따뜻한 걸 두게? 네네 쏘라 녹차 따뜻한 거 두게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데요? 아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아 서울에서 왔어요? 온 지 얼마 됐어요? 온 지 이제 일주일 안됐어요 아 주식자리 못 구했는가봐 네네 오늘 몇 살이에요 실례지만? 스물다섯이요? 네? 스물다섯이요? 스물다섯이요? 다방에 일하고 주점에 가려고 네 여기는 월급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거에요? 출근해가지고요 손님 오면은 손님이 이제 같이 나가면은 일단 3만원씩 한 시간에 어 여기서 마시는건 없는거에요? 네 여기는 마시는건 없고 아 아 그럼 티켓 이런거죠? 손님이 이제 와면은 밥먹어도 가고 뭐 노래방도 가고 뭐 술도 뭐 소주방에 가 술도 마시고 뭐 식당도 가고 아 종합적인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건 1시간에 3만원인데 네 그 밖에 가버리는거는 본인들이 다 아는거 원래 떼주지 않아요? 아 그런건 없고요 차 팔아주는거만 아 차 아 차 홀더로 오면은 이제 어디 오라오라 아무나 가면 되는거고 아무도 그래 별사람들이 아침에 또 손님이 있을때가 있고 또 오후에 있을때도 있고 또 소문이 나면은 응 아가씨들이 뭐 어린아이들이 왔다 뭔아이들이 왔다 소문이 나면 또 금방 이제 아마 전화와갖고 또 아가씨 어디를 좀 보내달라 뭐 너네가 보내주면 그가 돈 벌고 오면 되고 이 차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모든 것은 이제 이 차 가는 부분은 본인들이 뭐 오빠한테 그 사람이 맘에 든다 뭐 이 차를 가고싶다 본인들이 뭐 돈 벌고 20만원 20만원 30만원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거고 주인이 닿지 않으니까 그거는 근데 왜 찐대를 안 떼가요? 내가 뭐 네 그런게 없어요 근데 여기 차가 비싸요? 아가씨들이 버리는데 아가씨들이 가져야지 그걸 주인이 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거 커피가 비싼거에요 그러면? 커피가 비싼거에요 그러면? 커피 2천원 제일 비싼게 5천원이거든 그냥 앉아먹고 예를 들어 손님이 여기 차 마시러 온다 아니 아가씨 이프더니 밤으로 갈래? 노래방 갈래? 이렇게 오빠 우리 좀 시간 좀 꺼내주세요 이런 어 안녕하세요 어 예 전화한 사람이에요? 아 네 맞아요 네 오빠 전화해 아 그러면 모습에 있는게 아니고 어디 다른데서 오는거에요? 네 제주시에 연동해서 왔어요 아 제주시에 퇴근해야 되겠네 그럼 저기 다방에 어차피 손님들하고 시간 나가는건 알지 않나요? 네네 어 시간 나가서 벌고 네 시간은 뭐 자유니까 어 아니 일하는거는 괜찮은데 요즘에 여기도 단련점이 묶이니까 저녁에는 손님들 아 저희가 돈을 높여가지고 와이킹 좀 당길 수 있을까요? 어 그런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백이라도 어떻게 먼저 못 당겨요? 오늘은 그럼 만약에 일해도 갯수가 없는거에요? 네 네 가명 정할 수 있나요? 가명은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저는 카디베이로 할게요 아 너무 이름이 어려워서 손님들이 아기가 힘들지 가다 가다 똑같아 경기사장 이거는 내일 와서 손님들이 알기 쉽게 왜냐면 젊으니까 네 보면은 이게 소문만 금방 나면 뭐 낮에 시간만 걸을게 걸을게 어 어문들은 별로 없어요 이제는 이게 날씨가 태풍이 와가지고 일을 못 나가고 이러면 그때서는 오지만 거의 다 나가버리니까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어 지금 손님친구는 어떻게 돼요? 야 바짝이 하나 만들어가고 우리 이게 소문만 내면 손님들이 또 그냥 막 몰리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시간 잘 나가지 여기서는 어 안녕하세요 저 혹시 아가씨 구하나요? 사람은 구해요 근데 대방 힘들어서 하시겠네 오늘도 일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뭐 할 수 있는데 하셔서 이제 얼추 이제 9시만 마치는데 아 해봐 봐 해보면은 뭐 그냥 그런대로 아 네 와이킹 혹시 돼요? 안돼 어 50만원이라도 안돼요? 안되지 오늘 이렇게 첨봐가지고 어떻게 해주겠어 아 알고 서로 해야 와이킹도 되고 하는거지 25만원 안되지 오늘 첨봐가지고 해주겠나 아 그래요? 응 기다려보면 되는거죠? 응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혹시 일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일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앉아보세요 아 네 마이킹 좀 가능할까요? 네? 마이킹이 뭐예요? 선불이 없으세요? 선불이 없으세요? 선불이 없으세요? 아 선불이 없으세요? 아 50만원이라도 안돼요? 아니 안됩니다 그럼 딴 데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25만원? 아 우리는 전혀 선불하고는 아예 안합니다 12만 5천원 12만 5천원 12만 5천원 아니라 10만 5만원도 안됩니다 아 그래요? 아 손님이 많이 없네요 손님 우리 집 별로 없어요 아 딴 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많이 파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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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제주 5일짱 보고 왔거든요 아 5일짱이요? 네 일을 알아? 네 무작정 몸 좀 한타가리 한번 팔아보려고 그럼 내일 사장님 오시니까 내일 네 네 6시까지 아마 여기도 9시까지요? 네 2주 연장돼서 여기도 9시까지 6시 오픈해서 9시 네 여기 주변에 다방 가봤는데 손님이 없더라고요 여기도 없나요 손님이? 9시까지니까 아무래도 뭐 있어봤자 뭐 일찍 들어오고 요즘은? 요즘은 없는 편은 아닌데 요즘에 9시까지는 딱 언니는 월에 얼마 정도 오세요? 저희는 시간 풀렸을 때는 네 한 달에 한 400? 아 혹시 마이킹 좀 깔 수 있나요? 그런 건 사장님하고 아 사장님하고요 면접지 왔는데 옥수수 수염차 하나만 챙겨가도 돼요? 면접비로 옥수수 수염차 하나만 챙겨가도 돼요? 면접비로 옥수수 수염차 하나만 챙겨가도 돼요? 아 그쵸? 아 감사해요 아 두 개가죠 그럼 실로부터 연락처를 네 네 그녀는 하나씩 주실래요? 아 네네 06번 네 카디비로 저장하시면 돼요 뭐라고? 카디비 카 아 제 가명이거든요 카디비 카대비? 카대비? 카드비치 많아서 카드비 네 카드비 아 이름이 카드 아 이름 뭐예요? 그냥 카드비 소리입니다 아 실명? 아 카드비치 좋아요 이름 가르쳐줘요 아 저 이연희요 이연희? 그러면 내일 6시에 아 네 1시 카드비 어 안녕하세요 어 저 여기 죄송한데 티오 났나요? 네? 네? 아가씨 구하세요? 아가씨 구하냐고요? 네 아가씨가 아니고 저기구만 미성년자구만 아니에요 스물여덟이에요 어? 아니 네 아니 왜 요즘같은데 요즘에 수준들 없잖아 네 내 말은 잠을 네 저기해가지고 네 여기서 얻어놓고 방금 이네가 벌어서 하면 돼 내가 말 못할게 네 벌어서 여기저기 좀 뛰면은 눈이 된다고 차라리 어제 한군데 있는거 보다 아 전화번 일단 줘보죠 0161 카디비 010 435 레이디가가 레가 니는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얘기할게 니가 우리집에 지금 우리집에 와있으면서 네네 뭐 여기 손님 딴 데도 데리고 가고 그쪽 우리집 데리고도 오고 네 뭐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받쳐주고 서로 땡겨주고 해서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저기 해가지고 그럼 뭐 안주 하나 팔 때마다 커미션 떨어져요? 안주 하나 팔 때마다 저한테 떨어지는 거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연어구이 이건 시골이래서 연어구이 하나 팔 때마다 3초만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그럼 연어구이 두 잔만 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없고 네 그런 건 없고 그냥 여기는 좀 촌이래서 네 순수해 처음 왔다 보면 뭐 또 막 데리고 나가면 좀 꼬셔보려고 시간부터 많이 주는 것도 있고 한 시간에 3만 원이고 이러잖아 매상 막 올리고 해갖고는 여기 손님이니까 시하고 좀 틀려 그 대신 순수하고 좀 이런 게 있는데 어리니까 뭐 미성년자 같으니까 뭐 사람들 막 좋아하겠네 오 우선 취업 성공률은 100%였습니다 사장님들은 반기는데 다방에 있는 50대 종업원들은 밥그릇을 뺏길까봐 계속해서 견제를 합니다 위아래로 훑어보거나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봅니다 손님들은 60대밖에 없었고 시간당 3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커피 배달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은 없었고 60대 할아버지들이 오면 커피를 대접하다가 나가자고 꼬신 다음에 소주를 마시거나 노래방에 가서 데이트를 하고 3만 원씩 받는 거였습니다 다방 티켓이라는 게 실물 티켓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1시간씩 3만 원을 끊는 걸 티켓을 끊는다고 합니다 이 모습포에 상가마다 다방이 있어서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6시간 동안 4명의 할아버지 밖에 보지 못했고 그마저도 20대한테는 관심이 없어서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이제 가게에 들어가면 50대 종업원들이 다 그냥 놀고 있어요 TV보고 있거나 6시간 동안 면접만 보고 옥수수 수염차랑 실론티 하나밖에 못 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티켓다방은 비추합니다 조심시시시 발 놈아 하하 하하